지금부터 2024 지중야마을 문화축진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기술도 사실은 힘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위너! 정국에서 발전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범위공성 증명입니다. 승부가! 승부가! Song도면 역전승! 위너! 승부가! 승부를 발전하시는 전반이 효과의 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승부가! 스톱! 승리! 4번 승리! 좀 맞게 돈묵 레디 고! 성민손님! 스탑! 민허 좋네 돈묵 레디 고! 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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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돈묵 레디 고! 자, 경기 시작됩니다! 민허 숄더 돈묵 레디 고! 성공합니다 돈묵 동무, 레디 고! 시작합니다! 리노! 상품권 받아가실 겁니다. 남정규 형, 레디 고! 고와 함께 넘어갑니다. 승리! 센터 센터. 동무, 레디 고! 자, 온몸을 쓰는 선수들. 12번 승리! 동무, 레디 고! 13번, 38번 경기! 과연? 경전! 불가능합니다. 박수 붙잡힙니다. 동무,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레디 고! 시작합니다! 승리! 동무, 레디 고! 100명 가운데, 100명 가운데! 2번 승부! 민어! 자, 한 번에! 동무, 레디 고! 자, 몸을 당겨서 승리합니다. 짧은 순간 안에 힘과 기술과 레디 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죠? 자, 기술이야 힘이야 힘으로 기술을 이겨 탱탱합니다. 자, 이 승부가 어떻게 끝날지?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셔야 돼요. 위험해요 지금. 올라오셔야 돼요. 버티고 있어요. 스탑! 자, 경기 종료됩니다. 자, 동무, 레디 고! 자! 손이 빠졌어요. 숄더. 동무, 레디 고! 고!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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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명승부 모일 수 있는 두 분께 박수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여유 있게 경기에 맘에 안전을 취하고 신구에게도 건강한 승부! 자 온몸으로 눌러봅니다 버텨냅니다 현재까지 패하기만 했던 3번 정재경 선수 버텨내고 있구요 더 버텨낼 수 있을지 버텨냅니다 경기가 이번에도 이상이 되구요 남자 승부! 스톱! 리너! 승리! 동무! 레디 고! 자 승부! 결과가! 스트랩! 좀 더! 동무! 레디 고! 시작됐습니다! 승리! 동무! 레디 고! 시작됐습니다! 버텨낼이 형 기발돼! 아쉽지만 야 멋진 승부! 키워드! 동무! 레디 고! 스톱! 리너! 자! 다! 이렇게 동무! 레디 고! 스톱! 리너! 좋아요 동무! 레디 고! 그리고 손의 크기도 결정짓는다고 하는데 야! 리너! 동무! 언제! 레디 고! 고! 자! 리너! 자! 넘어갑니다! 고! 동무! 부탁드립니다! 레디 고! 고! 스톱! 네! 4강의 기술사 동무! 레디 고! 스톱! 승리합니다! 동무! 승리합니다! 레디 고! 패시름! 아! 스트랩! 동무! 리더 리스트! 동무! 레디 고! 스톱! 리너! 겸손하게 해야겠지만 좋은 결과 있음을... 스톱! 동무! 고! 정정진 이선 가현!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야! 야! 리너! 야! 이선! 리스트! 리스트! 동무! 고! 고! 아! 네! 동무! 갑니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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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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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하는 도중에 팔이 일자로 펴지는 자세 그리면서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는 자세 나오기에는 파울이 주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이 엘보 패드 밑으로 이미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징 포지션 파울인 상태로 민호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세트 동무!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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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enn! 정병신! 계속 킴 오고 싶습니다 고! 정신원! 김! 여유있는 웃음 정명신 끝까지 버티로 다시 한번 역전 인터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에 박수합니다! jet! 여러분의 응원을 박수하십쇼! 정수원 계속 정룡진 눈을 보면서 정수원 시작! 좋아요 동무 고! 시작! 동무 고! 동무 고! 이성선의 몸! 남자분! 여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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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